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싸울 때는 전사처럼 싸우고 끝나면 여자처럼 나올까 두 번째 공통점은 우승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여려요 아까 눈물 흘리고 천이 쓸시도 눈물이 많거든요 진짜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만의 게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처음으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온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쁘고요 이왕 이렇게 온 거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를 돌았고 달립니다 띠띠띠다 정병 둘 프론팀 수리 자 찼세요 천일슬 그대로 밀어냅니다 천일슬 희경 자 그대로 다해가 다해가 바로 밀고 들어오죠 안전 역시 다해 어허 김지원 정병 어허 임지원 3판 2선수입니다 준비 신호 주세요 2번 2번 3번 아하ет 쳐판밀πό 다혜의 파워가 슈ong 거 같잖아 야 energía Bl 에롤니ες 그냥 이러고 데리는 게 너무 웃겨 아무래도 겁니까 sia 기선재 어떠한 다혜 자 이렇게 되면 첫 입술의 이제 작전이 필요해요 정면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다혜의 파워가 조금 앞서 보입니다. 1대1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파이팅 파이팅. 2, 2, 1. 아 역시. 아 역시. 정면 다혜. 아 역시 정면. 다혜. 최종 우승자. 베스트 다혜. 2015년도 더블슈트 챔피언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정나잠삼아 한마음. 네. 오우. 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 회사 분들하고 멤버들 네. 멤버들한테 네.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 역시 정면 다해! 2015년도 버블슈트 챔피언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